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잡아 잡아 중국이야 중국이야. 무서워 무서워. 여기 들어가 안 들어왔네 혹시?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일단 앉아 봐. 혹시 볼 수 있어. 눈치챘어 눈치챘어.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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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해야 돼. 절로 간다 절로 간다 절로 간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제가 4개 만드는데? 죄송합니다. 저기 여기 누구 혹시 있었어요 혹시? 누가 여기 있었나요? 왜 웃으세요. 웃으신 것보다 별 누가 있었는데 여기에. 그냥 웃지 않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누가 있었었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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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애들이. 그냥 웃으신 것을 찾아들이고. 그냥 웃음은 아니다. 그냥 웃음은 아니다. 아니요. 혹시 그녀가 왔는데. 알았죠.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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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모르니까 좀만 이따 나가자 바로 임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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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남라 아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을 장걸로 오면 문을 누군가 열을 열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담당을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선생님! 선생님! 그러면 일단 너는 저쪽에 일단 문 앞에 가 있어라. 선생님! 선생님 저희가 지금요. 저희가 지금 두 명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저쪽 팀이 네 명이 남았거든요. 선생님? 내가 널 때 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선생님 찾기 전에 나오면 진짜 얘기했어요. 분명히 진짜 얘기했어요. 분명히 셋 센다. 하나! 둘! 아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아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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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냥 자꾸 잊지 마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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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도망갈 수도 없고. 알았어.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니! 형 이거 아니잖아! 형 이거 아니잖아! 형 이거 아니잖아! 빨리! 어? 수고하세요! 가자 빨리!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다. 감사합니다! 대리 아웃! 대리 아웃! 송뇨 아웃! 송뇨 아웃! 송뇨 아웃! 송뇨 아웃! 어떻게 형!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미치겠네 지금. 그냥 반사돼서 보일 수도 있어요. 야. 형. 내가 웬만한 대로 다 찾아봤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야 형 종국이 형은 금연이가 어디서 찾는 거니까? 4층으로 이럴대요. 4층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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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들었어. 그 안에 봐봐. 그 안에 봐봐. 뭐였지?